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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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 아악! 아악! 이게 끼치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사기야 이거 진짜! 진짜.. 일단 대만의 왕은 밀크티 무슨 밀크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밀크티인지 모르겠지만 뭘 먹을 건가요? 뭘 먹을 건가요? 아니 제가 이런 거 보면 다 일본 같아 소세지 핵사경 이런 커스텀 핸드메이드 소세지 공항에서 오영만 먹는 중 마라맛이래요 너무 맛있겠다 싸구려 소세지 맛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맛있는데 싸구려 맛이 나요 오 맛있다 먹기가 두려운 비주얼 이즈 카드 샀어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오 지금 1시인데 타이베이 가는 분들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진짜 이렇게 졸려 죽겠었거든요 오늘 욕새 같죠? 4명도 될 수 있겠다 엽조 있는데 엽조가 너무 더러워 그냥 약간 더러워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더러워 말을 표현했었지? 저 벌레가 있는데 어디? 아 저 쪼까봐요 약간 아니 진심이 진짜 너무 무서워 뭐야 애기? 싫어요? 동키호트 갔습니다 어떡해 홈페이지 안 하네? 홈페이지 안 하네 홈페이지 안 하네 샤넛 보보를 먹으러 왔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 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사람 거리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얼리 맛있어 화장실까? 이거 조심히 먹어 이거 찢어서 국물 먼저 먹은 다음에 진짜 이게 타이완이다 진짜 이게 타이완이다 국물 먼저 먹어요? 어 저기 기다린 보람이 있네 너무 근데 더워서 못 먹거든요 너무 근데 더워서 못 먹거든요 고마워 고마워 라이크티샵 갑자기 이렇게 내려 버리는 비 갑자기 이렇게 내려 버리는 비 부양상차 너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곱창국수 생각했던 거랑 달라? 어... 먹을만한... 아 근데 전 곱창국수가 그런 줄 알았어요 명조루근 그 형이 먹은 국수 있잖아요 이거야? 아니 그거 국수, 국수 왜 고기국수? 그게 곱창국수인 거 같아 맛있는데? 나 진짜 배불러 왔어 생각보다 근데 막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넌 뭐가 좋아? 아 이거 체크하는 거야? 난 이거야 아 그거 먹고 싶어?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를까? 봐봐 망고 아이스크림 드세요 음 이런 맛이구나 망고가 제일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요 저희는 지금부터 GF원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GF원에 가려고 고기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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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 나 갔다올래? 네 갔다올래 형아님 갔다와 나 손만 씻어 오케이 이거랑 해 해 고기국수 우리 2매가 이겼어요 2매가 이겼어요 2매가 이겼어요 2매가 이겼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내가 해줬다고? 네 왜? 몇 개만 더 얹어 보이세요 뭐가 만든 거야 아 닭 육수를 만드는 거구나 2 사카나 로우레스 이거 2개 이거 2개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그 나 집에 살아갈 수 없나? 물어봐요 네 너무 맛있다고 맛있지?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지 날씨가 지금 딱 좋아 아니 이게 밤에 와야 이게 불빛이 잘 보이는데 이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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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왜? 이모잉 비와가지고 지금 습길 가 지우판에서 지금은 루이판 스템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너무 더워 지금 비 오고 이래가지고 도착 도착 그래도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우와 뭐야 저거 봐봐 땅콩 아이스크림 이걸 먹어야 한대요 별로 맛없다 맛있다는 사람 거짓말이야 4개니까 그러니까 하나에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라 덮지? 프레시 레몬이 나이타이가 와인? 예 왜 그래? 1, 2, 3 하아나시대 세이노 바이바이 하아나스 바이바이 또 간택당한 거 맞지? 간택당한 거 맞지? 야옹 근데 이건 진짜 길다 야옹 아 아 아 아 아 아 현직에서 사귄 친구 도영이라고 이 도영이라고 이 친구 이 친구 우리 현이의 면 먹어봐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간장 맛나 뭐야 진짜 맛있겠다 5년 전이나 왔을 때 하나도 안 뺴했어 그리고 나의 여행 코스도 그대로 모르겠어 네가 찍은 거야 네가 찍은 거야 네가 찍은 거야 네가 찍은 거야 저 영어로 아메리카노라고 적혀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타이징은 제가 이번에 처음 오는데 찾아보긴 했는데 뭐가 막 돌아다닐지 몰라가지고 손바이로 아메리카노라고 아메리카노라고 바로 아메리카노라고 바나보 아메리카노라고 아메리카노라고 여기 있는 뱃살이 아니 레스키 라멘스가 더 맛있고 물리고 양도가 더 비싸고 집이 최고야 도쿄로 가고 싶습니다 도쿄로 보내주세요 흥미진 본점에 왔습니다 먹을 수는 없나 보다 흥미진하면 이거지 딸기? 뭐 먹을 거야? 유자 포도 어? 포도인가? 이거 뭐라 이거? 이거 딸기 이게 딸기 아니야? 어? 이게 딸기예요 아까 봤더니 이게 딸기 블루베리잖아 딸기예요 딱 봐도 블루베리 이게 베리라는 뜻인가 봐 이게 딸기고 딸기는 심화 내가 생겼던 홈웨이징이랑 좀 다른 것 같아 한국에서 먹는 게 맛있다 시장에 왔습니다 뭔가 한국 시장 느낌 나는 것 같아 확실히 타이기 베이보다는 좀 더 한지인들이 많은 느낌? 고구마 벌 아니 너무 저렴해 30위안인데 8개나 된대 쇠쇠 쇠쇠 바이바이 탑쌀떡 같아 저게 많아 뭐가 여기는 신촌누라라고 하는 되게 건물 이런 거리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뭔가 이런 핸드메이드 같은 거 파는 것 같아 오 작품들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파는 것 같아 카스테라 스테어링 먹어봐. 맛있겠다. 팬스보이. 감사합니다. 다 생겼다. 저거 봉투 하나 더 달라고 할까?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다. 아, 굽는 거구나. 난 튀겨주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굽는 거였어. 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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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 같아. 근데 타일 중에 와서 사실 맛 상관없는데 쇼핑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서 우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기 무조건 오세요. 타일 중에서 타이밍을 다시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슬인 야시장입니다. 난 죽고 싶지 않아. 5년 만에 온. 맛있을 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곱가 맞어? 곱가 맞어? 응. 오, 현란하자. 나 찍어줘야. 다 찍어버려. 맛있다. 맛있다. 선자나무. 선자나무. 뜨거운데? 약간 배추 식는 것 같아. 먹어봐. 여기 술은 야식장이 옛날에는 비해서 많이 먹어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물도 많이 줄이고 먹을 것도 되게 많았는데 전에는 좀 아쉬워. 까르풍.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품이 엄청 많이 밟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과자를 사야 해요. 일본에는 없는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맛있어 보이니까 다 사기. 1년 만에 샀죠? 이거 돈은 맛있어 보이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가. 결국 내가 먹을 것은 없다. 심각해 진짜. 이 정도면 병이야. 안녕. 진심. 안녕. 진심. 다우. 진심.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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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단수행은 오랜만에 왔는데도. 길이 기억이 나. 이 쇼핑거리. 확실히 이런 걸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키가 되게 크다 저 공원에서 먹자 소스 음 맛있다 여기 없었어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가니 가만히 가진 보다